으응 음 뭐지? 어때 어때? 물탱크는 어때? 아니 별거 없는거 같.. 으아아악 으악?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물탱크가 또 뭐가 망가진거야 아유 아 여기도 이상 없고 아 이러면은 물탱크 한쪽이 문젠데 에? 아유 자 어? 저게 뭐야? 어? 아 저게 뭐야? 으아아아아악 오오 갑자기 피라니 우산을 안갖고 왔는데 안돼 빨리 집에 가야만 해 몸이 젖는다고 으악 안돼 으응 오 사랑하나 아 유치원에 있을 때 비와서 엄청 걱정했는데 어? 마침 우산도 안가져왔는데 마칠 시간 맞춰서 흠 비가 그쳤지 뭐야 으하하하 넌 역시 행운하야 혜 Uma 으흠 너의 가 Eller 너만 깨끗할 수 없어 야 säga 정의呀 아이씨 EMA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앍 으 으으흐앙 아이고 비웁 으흐흐흐흐 Hyo 아 δamed 내가 퇴근할 때쯤에 비가 끊쳤네 아이고 아이고 뭐야 여기 치느기 있잖아 양복에 다 묻을 뻔했네 어? 헐 붙어 어? 아 아이고 뭐야 누가 치느기 앞에다 해골을 갖다 놨어 아이고 어떤 녀석이야 아이고 운도 없어라 하필 그걸 밟고 치느게 넘어지다니 다 더러워졌잖아 여보한테 뭐라고 말하지 또 빨래해야 된다고 혼낼텐데 아휴 얘들아 어쩌다 이렇게 몸이 얼룩덜룩 더러워진 거야 아니 난 유치원 끝나서 비 그쳤길래 기분 좋게 나는 가고 있었는데 김리아가 치느기를 미는 거야 이게 어디서 오빠한테 김리아래 반말이야 일로와 오빠도 오빠한테야지 오빠지 투닥투닥 여보 다녀왔어 뭐? 아니 여보도 꼴이 말이 아니네 왜 그런 거예요? 당연히 진흙을 밟았지 뭐 그리고 이게 요즘에 유행이래 뭐가 유행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아빠랑 자식들이랑 아주 판막이야 판막이 됐고 셋 다 올라가서 진흙 다 털어내고 샤워해 알았지? 아휴 아휴 애들아 너네는 어쩌다 이렇게 진흙이 묻은 거야 응? 김리아 때문이야 그래 오다가 넘어졌어 오다가 넘어졌어? 다 너 때문이야 아빠가 넘어진 게 그러면은 너 때문에 부정 탄 거야 맞아 맞아 부정 탄 거라고 다 나 때문이래 나 집에 있지 않을래 아휴 거기 바보삼 형제 빨리 씻어요 빨리 올라가 내가 바보 아니거든 알겠어 애들아 안되겠다 엄마 말대로 우리 씻는 게 좋겠어 어 진흙 털어야겠다 잠깐만 진흙 털어야겠다 일로와 진흙 털어줄 테니까 아휴 그래 그래 서로 진흙을 이렇게 털어주자 사이좋게 진흙을 탁탁탁탁 아빠도 진흙 털어줄게 탁탁탁탁 아 이제 옷도 벗었으니까 들어가서 씻자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자 이제 물도 이렇게 다 꽉 틀어놓고 자 들어가서 진흙을 털어내자고 들어가 아 차가워 진흙 털어 진흙 털어 진흙 털어 그걸 부셨다고 다 들어가서 씻어 유후 유후 나와 나와 아빠도 하게 유후 아 시원해라 아 시원해라 아 시원해라 자 이제 탕수기에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 내가 1등 탕수기에 이제 들어가 보자고 내가 1등 우와 시원해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해 자 이제 나도 징을 좀 털어봐야겠어 오오 사라진다 사라진다 오오오 오오 뜨뜻해졌어 뜨뜻한데 이거 뜨뜻해졌어 하여 자 아빠가 떼를 밀어주도록 하겠어 한 명씩 나와 그럼 내가 만져 그래 자 등퇴 오케이 바닥 바닥 오오 야 이거 막국수가 나오는데 오오 떼가 언제까지 나올거야 이거 허어어어 너무 더러워 오케이 다음 다음은 내 차례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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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자아 어? 잠깐만 아아 리안은 똥부터 싸고 와 음 물 안쪽 앉아 그리고 안닦은 엉덩이를 욕조에 담가버리지 하하하하 로로르한테 묻혀버리기 빨리 앉아 때밀게 자 때민다 자 간다 오뽀노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좋아요 구독 그러면 남편도 애들도 씻고 있으니까 아휴 나는 밀링 설거지나 해야겠다 어? 응? 어? 뭐야? 물이 왜 빨간색이지? 아 리아야 너는 벗겨도 벗겨도 깨가 계속 나와 안되됐어 아 아 아 아빠 어이 왜 어이 이게 뭐야 물이 왜 빨간색이야 왜 갑자기 빨간색 됐어 병기통 물도 빨간색이야 아 여보 여보 어 깜짝이야 어 여보 물이 이상해 설거지하는데 물이 빨간색이 나온다니까 어이 뭐라고? 어이 음? 이게 무슨 일이지? 아무래도 물탱크가 고장이 났나 봐 물탱크를 가봐야겠어 우리 집 뒷마당에 어? 물을 관리하는 물탱크가 있거든 거기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거든 물탱크가 문제가 생겼나 본데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 왜 빨간 물이 나와 어이 물탱크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아 리아야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봐 왜 내가? 네가 날렵하잖니 응 뭐지? 물탱크는 어때? 아니 별거 없는 거 같아 알려줘 어이 뭐야? 여보 아무리 저 물탱크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? 방망이 좀 줘봐 무서워 죽겠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이 여보 여기 여기 방망이 방망이 어이 뭐야 어이 무서워라 어이 괴물이야 괴물 어 어 어 졸라 가지 못해 어 어 어 어 이런 이상한 물개가 있다니 어 어 어 여보 물탱크 안에 괴물이 있었어 아 괜찮아요 리아는 리아야 리아야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너무 무서웠어 물탱크 안에 물이 빨갛잖아 어 어 설마 그러면은 귀신 같은 거였을까 아이 잘 모르겠지만 물탱크에 빠진 억울한 귀신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저 물귀신이 물탱크에 사람을 끌어당겨서 잡아먹었다는 거야 어 그렇다면 저건 어 어 어 어 어 어 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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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자 여러분의 감성 한 bod 목 너 어 어 어 으 으 으 네 여러분들 링링 태풍이 오는데도 잉여맨 크루를 위해 먼 길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유튜브를 꿋꿋이 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는 잉여맨 크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